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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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서 자동 모임이라고 동아리 모임 시각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들도 하늘소라는 모임입니다. 하늘소라는 하늘소라는 하모니카로 올리는 늘 푸른 소리라고 맑은 소리로 즐거움을 전하는 저희 자체입니다. 들어보시고 잘하시면 잘하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많은 홍보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곡으로는 나는 행복한 사람하고 고향부부장 가고 시기반을 하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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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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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